해가 밝아오는 아침 상쾌하게 하루를 열어볼 가족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아이고, 우리 걷나불리구나! 어머나, 나은이 행복한 꿈을 꾸고 있나봐요 아이고, 우리 건우는 무슨 꿈 꿨나? 이런 사우나? 꿈에서 누나 지키고 있어, 지금 아, 발길! 아, 저 발목이 세거든요 적을 다 무찔렀습니다 어, 깼어 깼어, 깼어 어, 잠깐만 그치? 뭐가 집이랑 다르거든요, 지금? 이상해 그렇지! 대만이었지! 그래도 잠을 잘 잤나봐요 아, 그러게요, 네 대만에서의 아침 아이고, 품은 거 봐, 귀여워 아이고, 잘 잤나 보네 아이고, 잘 잤나 보네 아이고, 잘 잤나보네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하하하하 그렇죠 저 자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에이 와 삼촌이 하는 얘기 들었나 보다 오픈된 공간은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이런 데 가서 삼촌 안 보이게 완벽하다 아 거기 맞아 어 거기 딱 좋아 원우야 아 역시 모닝이 모닝이구나 아 냄새나 냄새나 진짜 냄새나 아유 아기가 아침에 응아 싸면 그것만큼 기쁜일이 없어요 아이 그럼요 아유 표정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슬 이제 좀 찝찝하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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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땐 아빠를 깨워야 돼 아하하하하하 아빠 아껴 쓰시고 아 일어나라 이거 눈 떠라 이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아마 냄새로 말하지 않을까요 아빠를 깨워야 돼 그냥 빨리빨리 치워야지 아유 상쾌해졌어요 상쾌하겠다 나은이 어디? 뭐해 뭐해 언제 그리로 간 거야 나은아 백화코만이에요 치카해야 돼 혼자 저렇게 알아서 어머 눈 뜨자마자 저렇게 치카를 아예 저분을 안 해요 치카하자 어머 동생 치카까지 챙기고 어머 아문아 너무 좋은 누나야 진짜 완전 잘하네요 아빠 다시 누워 둘째 챙기고 셋째 챙기고 널 말하고 나은이 치카했어 아빠 다 했으면 내가 치카할 거야 어머나 저런 딸이 어디 있어요 건물하고 있어 셋째만 하시면 돼요 나은이 덕에 새가족 다 양치지라고 참겠네 됐다 다 했다 고양이 세수하네 나은이 한 번 비비었어요 한 번 아 잘한다 세수하고 세수 아유 개운하겠다 아우 예뻐 세수했는데 저 얼굴이 오서 건우 머리 2대 팔 머리 있어 아니, 못 헤어스타일인데 봐봐 좋대? 건우 머리 스타일이 좋대 놀러 나갈까? 축하했으니까 놀러 가자 건우 나갈래? 빨리 준비해야죠 여기 일부러 아빠가 너네 너무 좋아할 거 같아가지고 찾아온 거거든 여기 일부러 찾아온 거야 찾았습니다 고양이 카페인데 너네가 좋아할 거야 진짜 좋아할 거야 고양이도 엄청 크네 미야오 하이 헬로우 건물을 기본적으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고양이가 있네 헬로우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고양이 만지면 해 닦아 손 반대 손 소독을 먼저 하고 오케이 그리고 살살 만져야 돼 그래 그래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거든 이거는 고양이를 위해서 꼭 해야 돼요 그래 봐 그리고 우리의 음식 우리 먹는 음식을 고양이한테 주면 안 돼 고양이한테 주면 안 돼 왜 안 돼? 왜냐면 배 아프고 그렇지 고양이 배 아파 알았지? 목목이 아자 안 돼 어 안 돼 배 아파 여기도 고양이 두 마리 있어 어디? 저기 어디 김 저기 냄새 맡게 해 주고 살살 냄새 맡게 해 주고 살살 어머 진짜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요 완전 푹 빠졌네 푹 빠졌어 거누의 원픽 거누의 원픽입니다 거누의 원픽 고양이는 이렇게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좋아해 고양이가 이렇게 어디 고양이들이 이렇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해 어디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만히 앉아 있고 너무 많이 만지는 것도 싫어해 너무 많이 만지는 것도 싫어해 아 싫어하니까 또 그만 만지네 거누 같아 그치 맞아요 거누 맞아요 거누 어디만 보며 비집고 들어가요 우리 거누 아이 귀여워 이거 올라야 돼 큰 상자 중간 상자 작은 상자 가릴 거 없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네 진짜 저런 거 보면 고양이랑 비슷해 그러니까요 거누이 하얀색 고양이가 좋은가 봐 고 고 나은이는 다 예뻐해 주고 다 만져보네 거누는 흰 고양이만 챙기대요 거누야 해봐 지금 저 하얀색 고양이가 신경이 쓰였나 봐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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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일정 바꾸길 잘했다 너네 여기 좋아하네 아빠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너네가 어제 고양이 너무 좋아하고 평소에도 고양이 좋아하니까 저희 데려와봤어 잘했지 근데 아버님 오늘 우리 여자친구 좋으신데요 유독 오늘 말이 좀 많으신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 같아 아니 내가 왔어 고양이가 싫어해 고양이가 싫어해 고양이가 싫어해? 이제 고양이 소리까지 고양이 소리까지 고양이 소리까지 고양이 소리까지 왜? 왜 얘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어, 어디 갔어 오, 어디 갔어 거는 놀랬어 아 아 나은이가 흔드는 장난감에 모든 고양이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여기, 여기, 꺼내야. 걸어도 같이 하고 싶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왜 이걸 안 좋아하지? 야, 신기하게 거누코에는 관심이 안 갔네. 가버리네요. 왜 그러지? 아니, 같은 인형인데? 야, 뭐지? 어머나,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원우는 계속 흰 고양이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데? 지금 저기로 멈춰 있는 거예요? 왜? 하나씩 해야지. 해봐, 이렇게. 상처받았어. 한 대 맞았던 거 봐. 죄송합니다. my iron, what i love you! 우스님 registran hyp snippet. 우스님 계시고. 그녀의가ك. 고 노력 headache. 충분해. 나를 몰라, 보다니. 조금 짜서 주는 거야. 그냥 포기했어. 조금씩. 다가오는데요, 고양이가? 흰 냥이가 이제 마음을 열었네. 우와, 다른 고양이지 이제. 저는 여기서 하루 종일 누르겠다. 근데 건우가 너무 좋아하네요. 뽀뽀해 주고 있어. 아이고, 고양이들 한 마리 한 마리 뽀뽀해 줘. 파이팅, 파이팅. 기분 최고예요. 건우야, 텐션이 최고인데? 재미있게 잘 놀았어요. 고양이 밥 시간이잖아요. 오, 이렇게 밥을 직접. 고마워. 그리고 뭐해? 치킨 먹는 거야, 고양이들? 건우야, 고양이가 어떻게 먹어. 먹어. 어떻게 먹어, 고양이들? 아이, 귀여워, 진짜. 나은이랑 건우 덕분에 얘네들 밥도 먹고 간식도 많이 먹었잖아.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어. 하이라이트? 우리 바다 보러 가야 되니까. 이제 가자. 따다, 따다, 따다. 따다, 따다. 따다, 따다. 따다, 따다. 푸르른 태평양의 아름다운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만 칠성탄 해변에 왔는데요. 진짜 바다가 꾸덕이 펴주시고 있어요. 기분 진짜 예쁘다. 아빠, 바다다! 여기가 칠성탄 해변이야. 여기에서 진짜 잘 보이네, 별이. 그래서 여기가 칠성탄 해변이야. 어, 그렇게 해. 이렇게 뒤로 조심조심. 예쁜 돌 다 주워가지고 올까? 우와, 잘 썼네. 사과 한번 소원 빌어볼까? 맞아! 한번 해볼래? 그렇지, 같이. 한입에. 아, 먹어야죠. 안 먹네. 적었어요. 왜, 왜. 진짜 많지? 도와줄래? 도와줄게. 아빠, 조금 작은 돌 좀 가져와. 가져와. 네.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이것도 이쁘다. 이 돌도 이쁘다. 나와라. 고마워. 여기 옆에, 옆에. 이것도 해줘? 나 이거. 토마토. worthy of the day. 짱. 월컬feet. 야자. 완성됐어요? 구조적으로 너무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딩. 가족들 다 잡아주고 해 주세요. 너무 예쁘다. Hypnocent. 아니, 이렇게, 이렇게. 도를 손에 꼭 쥐고. 엄마 손리처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